안녕 짜잔! 저는 지금 루카의 시계탑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건 아주 그림 같은 풍경이죠? 이 모래빛이라고 해야 될까요? 갈색, 다홍빛 그런 지붕들이 자득한 가운데 지금 이 루카의 풍경은 6월에 어느 여름날에 오후 4시 30분 정도입니다 짠! 그리고 저 가운데 보이는 탑 위에 저렇게 나무가 이렇게 올려져 있어요 아마 쥐로 시작하는 그 탑이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건 저 탑에 올라가서 한번 경치를 볼까 하다가 제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시계탑이 경치면에서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nowhere 걷고mist화시장 cn Lives 그리고 v t 개인적으로는 피사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드는 곳이에요. 지금 저 그린존이 보이실 거예요. 나무가 심어져 있는 곳이 바로 루카의 성도이고 그 안에 있는 건물들은 이렇게 일재미, 이렇게 갈색, 다홍빛 그런 지붕들로 이루어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되게 고풍스러우면서도 꾸밈이 없는 그런 소박한 멋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미있게 여행을 잘하고 있고요. 이렇게 엄청 즐겁고 좋은 멋있는 곳을 다음에 또 찍을게요. 안녕.